원정 1탄 원정 1탄 신속히 이동하라 타로파로미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집안에 뭔가 비석이 있어요 보이시죠? 집안에가.. 와.. 미쳤다 좌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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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새진인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잠깐만..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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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Peace 흐upp.... 여기가 치사지는 것 같은데..? 장로가 있어.. 어..뭐야? 뷔페가 있네.. 뷔페가 있어.. 여기가 킨거 같다.. 뭐야..?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열어줘.. 꺼내줘.. 뭐라고 하세요? 형.. 거기 뭐.. 있어요..? 잠시만.. 알겠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열어줘.. 여러분 여기가 제사장인거 같아요.. 여기가 제사장인거 같아요.. 잠깐만요..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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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누구 있습니까..? 제발 누리지 마세요.. 제발.. 누르지 마세요.. 뭐야..? 이렇게 하여튼.. 잠시만.. 우와..뭐야! 아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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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이 여자야.. 여러분들 얘 저거 운소리 들려 잠깐만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얘 저거 운소리 들려 내 소리가 들려요 잠깐만 혹시 그 안에 계십니까? 혹시 그 안에 계세요? 여기가 더 세요 잠깐만 여러분들 저기보다 여기가 더 세요 지금 여기서 엄청 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진짜 장난 아니야 엄청 오래된 뭔가가 느껴져 진짜 엄청 차가워 이게 거기에? 혹시 여기에 갇혀 계신가요? 여기에.. 혹시.. 누구..? 어디야..? 저거 우지.. 어디 계세요? 으 으 5 5 5 으 으 으 으 으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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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잠깐만.. 계십니까? 거기 누구 있어요? 거기 누구..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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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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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나가겠습니다.. 저 나갈게.. 죄송합니다.. 저 나갈게.. 뭔소리야.. 저 나갈게.. 저 나갈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